아주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1999년입니다. 747SR이라는 비행기거든요. 747이라는 비행기가 우리 전보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한 400명, 450명 정도 타는데 국내선 전용으로 580명까지 탈 수 있는 비행기였어요. 실제 저 비행기는 51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저기에 어렸을 때부터 조종사를 꿈꿨던 그리고 전보기를 꼭 몰고 싶었던 미시자와라는 28살 청년이 항공기를 납치한 사례가 있었어요. 이 친구는 소위 말해서 항공 매니아였거든요. 매일 집에서 비행 시뮬레이터만 하고 또 항공기 도면을 연구하고 이랬던 친구입니다. 그런데 하루는 일본 나리따 공항에 갔는데 우리 출국장하고 도착장이 계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. 그리고 그 당시에 키오스크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무인 발권 시스템이죠. 한 사람이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몇 개든지 발권할 수 있습니다.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오사카에서 나리따에 도착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바로 출국장으로 올라가서 다른 비행기를 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? 우리 칼과 같은 식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리칼 세트 같은 거 유럽에서 사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들고는 못하는데 화물칸으로는 붙일 수 있습니다. 비행 중에 화물칸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짐으로는 붙일 수 있거든요. 일본 교통성에 메일을 보냅니다. 누군가가 칼과 같은 흉기를 수화물로 붙여서 도착지에 내려서 가방을 찾은 다음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출국장으로 올라가서 다른 비행기 타면은 그 사람은 흉기를 가지고 객실에 탈 수 있게 된다. 테러 위험이 있다.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교통성에서 무시합니다. 일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니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. 전화를 받은 교통성 담당자가 귀찮게 하는 듯이 빨리 끊으려고만 하니까 이 친구가 모멸감이 달아올랐어요. 그렇다면 요시 내가 해보이지 이렇게 되었습니다. 사실 조현병 환자였거든요.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. 아까 본인이 메일로 설명한 그 방법 그대로 실제 흉기를 들고 올리폰 061편에 타는데 성공합니다. 비행가에 이륙하자마자 흉기를 꺼내들고 승무원한테 가서 조정실 문을 열어라.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. 승무원이 흉기를 모게 되고 가니까 조정실 앞에서 조정실을 놓고 했습니다. 이 사건 이후 2년 후에 9.11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조정사들이 표준 지침은 테러가 났을 때 승무원 또는 승객이 안전을 위해서 테러범이 요구하는 그대로 요구하는 데 내려서 안전하게 당국과 협상하게 해라. 테러범이 원하는 게 경제적 목적이든 정치적 목적이든 당국과 협상하게 테러범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라. 이것이 표준 지침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침대로 기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. 결국은 이 친구가 들어와서 부기장을 내쫓고 자기가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로 집에서 연습한 그대로 기장이 비행이라는 게 0.5도 1도 단위로 조정하는 아주 세밀한 스킬이거든요. 비행기 기울어짐도 마찬가지고요. 이걸 만약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를 처음 잡으면 기수와 기울어짐, 뱅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몇십 도씩 기울어지게 됩니다. 이 리시자로 한 친구가 위험하게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장이 자전거를 꽉 잡았죠. 이 친구가 놓아라. 놀 수 없죠. 기장이. 517미터 한 비행기를 테러버한테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? 안 놓습니다. 나가라. 안 나갑니다. 결국은 가지고 온 흉기로 조정석에 앉아있는 기장을 사려 합니다. 굉장히 저고도였어요. 지상에서 700미터 정도의 높이였습니다. 도쿄 바로 시내에서요. 그리고 혼자 조정을 하다가 이 비행기가 어떤 지형의 장애물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자동 경보가 울립니다. 장애물이 있다. The rain, the rain 이렇게 나와요. 더 가까이 가면 pull up, pull up, 빨리 당겨 올려라. 이렇게 최대 음성으로 경고가 나거든요. 조정실 문 밖에 있던 부기장하고 예비기장으로 이 다음 편에 비행을 할 야마우치라는 기장이 그야말로 몸을 날려서 그 문을 자기 몸으로 부수고 들어갔습니다. 원래 그렇게 열릴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the rain, pull up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비행기는 몇 초 후에 크래시하는 거죠. 모두가 죽는 거죠. 모두 희생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몸을 그야말로 온몸을 날려서 문을 열었겠죠. 그리고 그 기장이 칼을 휘두르는 리시자로 한 친구를 제압을 하면서 비행기를 무사히 인수를 해서 56분 반에 다시 한해다에 내렸습니다. 처음에 탔던 기장은 사망했습니다. 결국. 이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조정실을 개방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절차가 그렇습니다. 규정이. 기장은 어떤 경우에도 승객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. 테러범이 승객들이나 승무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더라도 절대 조정실을 열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. 그 규정 하나가 생기기까지 연방항공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피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.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채널 아주조정한vers witnesses 이렇게 조정인의 삶입니다. 크리스마ë백 목nico 워터 했 365 앙 记 손 flan Num tudo oin Hawk